1. 매일마스 묵상일기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유로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구원, 죄의로부터 더러움, 악마,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꺼내물,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11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보자 깨끗한 삶을 살아 가는 것,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를 빠짐없이 나가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한 의로운 행위 아무리 많은 것을 할지라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, 예수님, 또 성령님의 합작 하나님의 극율, 아버지의 극율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, 성령을 풍성히 주어주사 또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가?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히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능력, 자비, 극율여겨주심 또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,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 지금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살아간다 정말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, 내가 해낼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,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극율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 아니, 우리들에게 예수 크리스토를 보내주셔서 또 예수 크리스토께서 하나님의 뜻대로,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토 때문에 예수 크리스토가 행하신 일 때문에 그의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들에게 한량이 없는, 끝이 없는, 다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어 내가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여 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,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나도 누리며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발견되어지는 것 때문에 또 감사,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 분명히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순서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 그게 먼저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먼저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날 테니 제사를 드리라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너희의 죄의를 말갛게 시킬 테니 나를 의지하라 주님 진실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내 죄들을 버리고 오직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흥리로 하신 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인체신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구원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부디 부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너걸로 하신 은청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